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 회수,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. 눈 없는데, 눈 없다. 야, 말하고 있었다. 야, 검복. 다한댐은, 어...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? 그니까, 당연히 비매너 같은 건 안될거고. 그니까, 그 중급... 뭐 안되는 총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펜팔 뭐 이런 비매너 총 안되고, 그 다음에 삼식이. 삼식이도 아마 안될거에요. 다한댐에 포함될거에요. 그리고 삼식이 되는방은 삼식이 되면 이렇게 써더라구요. 삼식이 금지방이 많아요. GS... 삼식이 좀 뭔지 알죠? 그게 안됩니다. 아, 전진인데 이거? 소리가? 소리가? 아, 게임을 왜 계속 부는거야... 아... 이게 가격이 놀라지지. 피 Kaylee 무너전거에요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어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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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. 뭐야 이거.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. 야 해상도 그 너 너 640원니까 갑자기 또 구입도 닮았노? 싫어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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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총 쎄죽고 그런거면 다 그거 하겠죠 강화하겠죠 아 여기 있었냐? 아 여기 있었냐? 아... 아 오른쪽 잡은 줄 알았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눈 밀어놓고 중으로 그냥 갈래? 중으로 밀래? 반대로 밀래? 눈 쪽 빼서 다 대개 하고 있는데 이거 눈 밀어놓고 나 달릴게 우선 달려보 달렸다 우선 Voices 총 총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